자막ık 미미 이제는 시나이예요 사이트 한 무슨 컨셉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티크하고 도도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팔찌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을 올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거든요. 특히 정은 선배님이랑 로스쿨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룸네이트돼서 연구할게요. 홀리뱅! 지금부터 시상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떨리지 않습니다. 홀리뱅? 홀리뱅밖에 없어요. 드디어 홀리뱅을 영접하는 날이고요. 재밌게 박수치다가 즐기고 오겠습니다. 같이 아픈 몸실까? 다음은 나야. 유나 언니다. 유나 언니다. 놀랭이야.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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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